이런 봄 진달래는 아주 좋은 요깃거리이기도 해요. 진달래를 하나 따서 먹어보겠습니다. 진달래를 먹을 때는요. 암술술술을 떼어내고 먹습니다. 봄맛이 확 입안에 번지는데요. 어떤 맛이냐면 신맛도 좀 느껴지고 약간 씁쓸한 맛도 느껴지고 그 씁쓸한 맛 끝에 살짝 단맛도 느껴지네요. 색깔이 발그레하면서 좀 긴 게 암술이에요. 암술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걸로 가지고 암술, 꽃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. 엇갈려 겁니다. 됐어? 속도 괜찮아? 이겼네요. 서로 엇갈려 지고서 벌써 게임이 끝났네. 제가 졌습니다. 서로 엇갈려 걸어요. 천천히 제가 이겼네요. 그가 또ен생활을 만나서 전화할 수 있나요? 저는 지금 나를 한 번 더 알게 되었어요.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 날은